저의 비밀언니를 알아냈습니다. 저의 비밀언니는 바로.. 바로.. 선미언니 선미언니인데요. 제가 이것도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. 안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안무 영상. 이거 저희 멤버들을 진짜 많이 따라했거든요. 요런게 잘 Bohnt다가.. 시원한 노래와 같이 기울여요. 지금 노래와 같이 기울여요. 이 노래는 더 쉽게.. 고백으로 살아내되면.. 제발 널 가고 싶다.. 이 노래는 더 좋은데.. 어떤 노래는 더 좋은데.. 이런 노래는 더 크게.. 10. 10. 어색 어색해. 아 안녕하세요. 언니는 준비가 됐어. 안녕